오늘 하나의 선발 투수는 데니 바테스타 올 시즌 39경기에서 5번의 선발등판 2승 4패 특히 볼넷이 확실히 줄었어요 현격하게 줄었죠 3구 수윙 3진 볼 카운트는 노벌 투어 스트라이크 4구 선채로 3진 양희지호의 승도 궁금합니다 5구 3진 카스빈의 이원석 선채로 3진 자 1볼 투어 스트라이크 5구 수윙 3진 1일이 대선 1구 복귀한 정수빈 선수인데요 스윙 3진 3진 6개째 레이스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 이번에 배트가 돌아갔습니다 3진 참여당하는 김연수 노벌 투어 스트라이크 윤석민 4번 타자 스윙 3진입니다 2사 주저 없습니다 스윙 3진 거의 4아래 가까운 3진권 타일입니다 5구 바깥쪽 3진입니다 자 절명 코스네요 총 너뿐에 걷을 수 있는 9위는 분명히 있어요 자 3진 자 선채로 3진 3진을 무려 12개를 잡고 있는 베니 바티스타 5구 바티스타 5구 바티스타 5구 바티스타 4구 바티스타 5구 Canvas